자, 송교창이 올라갑니다. 송교창 빠르게 왼쪽으로 내집니다. 주태수 사이드슛 오픈해서 들어갑니다. 자, 4초 남은 상황. 정면, 송교창 올라갑니다. 성공해! 1.5초! 수강을 다해 송교창에 박기훈. 들어갑니다. 아, 뭐 뭐. 송교창도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. 자, 도든입니다. 오른쪽 사이드 돌파는 정의원 더블펼치에 걸립니다. 여기 보면 요 시간대 이제 풀쿼터프레이싱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다 보니까. 그렇습니다. 자, 뒤에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고요. 송교창의 두엔덩크! 첫 점째를 만들고 있는 KCC. 이제 송교창에게 알라테스가 넘어갔고 두엔덩크로 마무리 중인 송교창. 2메타의 신장에 생겼던 선수들이 2년차. 푸른 운동에서 부졸룩키라는 말을 참 쓰긴 적이 없는데요. 고등학교 때도,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던지기도 잘하고요. 팀의 리더였고. 네. 감사합니다.